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오! 마지막 빵! 가슴다! 소스 좀 먹는 거 같은데? 고기! 고기!' 고기! 마지막 빵! 뭐지, 안 매일 술에들 한 Tea? 맛있다고? 맛있어? 응. 그건 뭐였어? 내가 지존을 보여줄게, 여러분. 여러분, 왕건이. 덮쳐 올리자, 덮쳐 올려. 덮쳐 올려. 너무 깔끔해. 와, 새우 미쳤다. 이거 먹어야지. 뭐야? 뜨거워, 앗 뜨거워. 잘 들었어. 아, 뜨거워, 앗 뜨거워. 아, 뜨거워, 앗 뜨거워, 앗 뜨거워. 와, 슈퍼, 슈퍼. 참 좋다. 새우 좋았다. 이 거를 봐봐. 여기 이렇게 있잖아. 여기 꿀이 있어, 위에. 이 눈깔 위에. 꿀. 꿀? 꿀. 다 돼, 다 돼. 이렇게 뜯어. 뜯으면 이렇게 이렇게 덮겨져야 돼. 음. 이 안에 내장을 먹는 건가? 응, 내장. 내장 먹으면. 내가 겁나 맛있게 먹을래? 내장만 먹어. 겁나 맛있게. 맛있어. 미쳤다. 새우에서 간이 좀 추가된 느낌. 미쳤다. 우리는 사실 관심받는 거를 되게 좋아하는 직업이기도 하잖아. 센서가 주목받는 시기, 시절도 왔고. 그런 거 하는 게 나는 되게 많은 걸 느끼는 것 같아. 힘들지만 열 번 중에 아홉 번 너무 힘들고 너무 지치고 하고 싶지 않아도. 한 번 좋으면 그 맛을, 그 희망 때문에 그냥 하고 싶지 않아. 하긴 올라가기 전까지도 아 너무 힘들다 하다가도. 올라가면은 아 나 잘했다 싶지 않아. 이제 코로나 끝나고 관계 때 그러잖아요. 어 그래. 그래서 더 오른 것 같아. 뭔가 이제 서서 하나쯤 듣고. 보고 있는 사람이 땅 자체가 텐션을 뚫뚫뚫뚫뚫뚫뚫뚫뚫뚫뚫뚫뚫. 어떤 운동력? 워터밤 시에런 님과 했었을 때. 언니는 그 메인 스테이지에서 노래만 부르고. 나머지 댄서들이 옆에 그 건 쏘는 거 있잖아. 그렇죠. 그 건 쏘는 거를 하는데. 내가 다 그냥 자기들끼들 춤추고 있을 때. 그거 건 이제 쏘면서 엄청 섹시한 춤을 췄거든. 사람들이 나만 보는 거. 진짜 리얼로. 그리고 환호가 너무 우와 해가지고. 주목받는 것도 무슨 감정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. 너무 좋았고. 이 모델들. 얘네만 닮으면. 아. 닮으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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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닮으면. 엉망. 응. 엉망. 엉망이에요. 그 다음 어떤 staw들은 언니가 나한테 울 거라. 그래서 같이 춤을 췄어요. 첫 콘서트가 일본 가서 태양코 했던 콘서트거든? 도매에서? 그래서 나 진짜 울었잖아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춤춘 게 처음이잖아 그냥 해서? 아니 그냥 뭔가 더 울었겠어 근데 마지막에 거의 올해 박수만 치면 도는 게 있거든? 근데 뭔가 호랭기 치는 거야 뭔지 알아? 알겠어 이렇게 큰 무대를 준비하고 자랑스럽기도 하고 이걸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거나 고생했겠다 싶으면 진짜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거지 솔직히 성취가 때문에? 맞아 우리 마지막이잖아요 오늘 네 근데 아쉽지 않으신지? 좀 아쉽게 다음에 또 좋은 기회가 되면 저희도 또 여행 옵시다 나는 이렇게 해외에서 이렇게 잘 먹는 게 너무 우리 1위니까 1위죠? 다음 우리 여행이 세월을 미래요! 그렇죠! 날 based on line 나의 공체육입니다 2005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